아휴 아 또 늦었어 떨렸어! 오늘 딸 화장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짜증나게! 아휴 휴대폰 진짜 심각해! 아 가만아! 가만! 아휴 진짜 떨린 거 진짜! 엄마! 오늘 갔다 올게! 아무튼 다 되겠습니다! 어머니야 카야 너 머리에 뭐 달궜니? 아휴 저 떨린이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? 아휴 진짜 아휴 떨린이! 어? 아 동생이! 운동했구나! 나 늦었어 갈게! 저기요! 어? 왜 왜? 어머! 어머나! 아휴 땡큐! 아! 애정 씨는 이래 너무 마음이 바빠서 저기 그날은 죄송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날 뭐? 어? 아 뭔 일 있었나? 내가 머리가 워낙 나빠서 아휴 하루 지난 일은 대체로 다 까먹거든 뭔 일인지 몰라도 싫어 쓰지 마! 나 간다! 아 저기! 아휴 진짜 나한테 미안해? 네? 아 그럼요! 그럼 나 뭐 하나만 좀 도와줄래? 오케이! 아휴! 아휴!